어떻게 하는지? 팔로우 점핑 샷 아.. 못 할 것 같아 이거 어떻게 해? 뵐 뱅 파이팅! 아.. 그래? 히트 볼! I think she will make it first time, maybe 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웹앤빙 페닉스의 리로비맛입니다 안녕하세요 웹앤빙 페닉스의 김예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웹앤빙 페닉스의 최혜미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웹앤빙 페닉스의 최혜미 선수입니다 와! 교수님 오늘은 어떤 공을 알려주실 건가요? 교수님, 오늘은 어떤 공을 알려주실 건가요? chw. 와이 볼이 아우 볼 I think there is some keys also not easy, but there is some bank shot 먼저 제가 도착할게요. 조심히 조심히 확인해 볼게요. 오케이. 시작해봅시다 이 칭을 조금 더 올려야 합니다 이 칭을 더 올려야 합니다 티나! 3팀은 ngr엑, 레이스DQ 예? 예스! 많아, 그냥 소프트 percent 소프트 예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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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쉬었대요, 다음에 칠까요? 근데 진짜 괜찮다. 오히려 역돌을 치는 것보다 정확도가 더 뱅크샷이니까 2점 와우 오우 나이스 나이스 오우 굿 굿 네 이렇게 비둘 위마주 선수가 칠제 시합에서 쳤던 공을 배워봤는데요 다음 배치도 한번 넘어가 볼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은 패러 쨈핑 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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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와 ands 오오 오오 How I touch 첫번째 한 해결 한 해결 한 해결 끝까지 겨울 끝까지 이렇게 한간 중 섭게 또 대승으로 다른 사람 병이 너무 열심히 병이 계세요 예스, 이건 괜찮아요. 티나 쭉쭉 업. 오케이. 히트 볼. 펌! 슬로우, 볼은 점프가 없죠. 그래야 점프. 하이브리지. 동시에 업. 이렇게. 아니, 근데 치는 동시에 Q를 들어야 된대요. 그래야 공이 점프를 한대요. 조금 엥글리 샷. 엥글리. 암! 업. 엥글리 샷. 티나, 봐봐. 내가 커피. 엥글리 샷. 엥글리 샷. 엥글리 샷. 그리고 이건 너무 업. 이렇게. 네, 이건 괜찮아요. 엥글리 샷. 범! 범! 워우! 아! 잘 될 것 같다고요. 잘 될 것 같다고요. 잘 될 것 같다고요. 파이팅! 아이, 씻어! 두 팁, 오케이. 두 팁. 티나, 두 팁. 오케이.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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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큰 백. 지금 지금 보면, 이제 모두가 다 될 것 같아요. 범leying. 지금, 이제 이제 все는 국가 다해 반환이네요. 범을 받을 것 같아요.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제발! 못할 줄 알았어요. 예은 선수 잘 씁니다. 정말 좋은 스트로크가 있어요. 제가 믿을 수 있어요. 80프로를 볼게요. 여기 사용하세요. 이 골은 안 생각하세요. 그냥 쏘세요. 빨간 골만 생각하고, 2팁 반 정도. 아주 좋아요. 골고루 먹어야 해요. 첫번째 골고루 만들어야 해요. 오! 오! I feel it. 오! 잠깐 언니 이러면 안 돼요. 휙! 와우! 와우! 근데 제가 말했었죠. 첫번째 골고루 만들어야 해요. 편집! 나이스! 와우! 브라보 브라보 브라보. 그래서 이 골고루는 팔로우의 골고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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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고루. sebel을enti. альным效을 들으면 이 골고를 골고루의 골고루의 골고루 deter Sommer의 골고루Er. 여러분의 감사 Sm bottles! calculator.... 닫고 nogleeria 가기를 처럼bus어요! Peace you! 우와! super功zone! 와